그런데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에 맡기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첩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환경부가 뒷걸음질 치는 내용의 발표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지금 욕 다 먹어가면서 추진을 해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재고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도정에서는 당황할 것 같고 관계자는 뭐라고 하던가요? 제주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관계자와 통화를 했었는데요. 정말 당황스러운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일단 그 법안이 통과될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그 이후에 환경부의 태도도 봐야겠고 그 이전에 환경부가 또 어떤 입장을 의견을 제출하는지 또 유심히 바라봐야겠습니다. 어쨌거나 환경부 정부의 입장은 후퇴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케이블카 때문에 바빠서 신경을 못 써요. 제주도에 두 개 노선을 설치할 때 이 비용 대비 편익이 0.77로 나와서 60%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됐다는 건데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0.7이 넘어가면 국토교통부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지 반드시 해준다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고요. 거기에 신청을 하겠다 이건데 그리고 0.77이라는 게 경제적 타당성이 완전히 타당한 게 아닙니다. 트럼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죠. 무엇보다 노선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동선이 아니다. 노선이 그런 지적 나오고 있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 오일장 같은 경우도 안 지나가고 또 주택지와 상가를 잇는 그런 노선이 아니라 공항과 제주항을 잇는 게 핵심이거든요. 플라스틱과 제주입니다. 플라스틱과 제주 내용의 방향은 알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요.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12월부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좀 강하게 환경 보호를 위해서 좀 나아가고자 한다면 플라스틱 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또 강한 정책을 펼치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플라스틱이 주는 편리함엔 너무 익숙해졌죠. 그런데 그 이전에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식으로 제도가 전개되어야 한다. 그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런데 역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가들이 잘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친기업이 대세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에게만 전가를 한다. 부담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플라스틱 물품 생산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방식 혹은 더 나아가서 일회용 컵, 일회용 플라스틱 컵 생산 금지법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을 거거든요. 점점점점 상황이 악화되면요. 그런데 이런 강도 높은 정책만이 아니라 지금 현저하게 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역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아니 이거 그냥 제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줄 알았었는데 논란이 생겼네요. 보니까. 네. 플라스틱 보증금제 현재 제주도 그리고 세종시 두 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데요. 성과 굉장히 잘 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물어보니까 이 플라스틱 컵 반환율이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인데. 네.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사들고 갔다가 이 컵을 반납하는 그 비율이 70%라는 겁니다. 그 점점점점 높아졌습니다. 이 반환율이요. 시행 첫 달이죠. 지난해 12월에는 10% 수준이었다고 해요. 컵이 잘 반환이 안 됐는데 점점 늘어나서 올해 7월에 53%를 넘겼고요. 이번 달 첫째 주 기준으로 70.2%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에 하루 평균을 내보니까 2만 6,800여 개가 반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네요. 시행 초기에 반발. 일부 매장에서 반발도 했었고 그런 거 감안하면 잘 되고 있는 편이네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 운영이고 하니까 일단 전국 매장 1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나 업장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아닌 카페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이 아니니까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면서 이 프랜차이즈 매장들에서 반발을 해왔죠. 다른 카페로 손님을 뺏길 것이다라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던 거죠. 그래도 이게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모든 카페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니까 결국은 환경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거부할 명분이 또 약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다라면. 그래서 정책을 이렇게 따라왔던 거죠. 아니 그래서 매장 하시는 분들께서 사실 이거 하고 싶겠습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용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님들 뺏길 우려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지에 동감하면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아니 판세가 좀 달라지는 것 같네요. 네.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라는 그런 방침이었던 건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범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런데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에 맡기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첩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환경부가 뒷걸음질 치는 내용의 그런 발표까지 했거든요. 환경부가 지난 12일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에 맡기게 되는 이 법안이 개정되면 환경부가 이걸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전국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워딩이 중요한 거잖아요. 보통 방향이 다 정해져 있고 순차적으로 가는 사업에 대해서 갑자기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은 이거 재고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견 수렴 후 다시 방향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둘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부의 태도가. 그래서 제주도와 세종시의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 확대 추진하겠다던 그런 기존 입장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주도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범 운영을 하면서 도내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반발을 사고 또 결국은 이렇게 확대될 사업이라고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설득하는 그런 긴 과정을 간식이 거쳤거든요. 그렇죠. 욕도 많이 먹었죠. 네. 그런데 이제 와서 환경부에서 지사체로 자율로 가는 방향을 또 의견을 또 이렇게 수렴하기도록 하겠다. 그럼 제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그런 노릇이죠. 그러니까 앞장서서 지금 욕 다 먹어가면서 이걸 추진을 해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이거 재고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도정에서는 좀 당황할 것 같고 관계자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제주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관계자와 통화를 했었는데요. 정말 당황스러운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서 제주도는 전국 시행을 전제로 선도사업 추진을 결정했기 때문에 시행 여부조차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환경부에서 지자체 자율이라는 방침으로 떠넘기기를 한 거잖아요. 전체는 다 못하겠다. 우리나라 전체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봐야 됩니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이 해당 사자인 카페 업주들 측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폐지를 제주도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제주도하고 세종시만 하고 있는데요. 그 두 곳에서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더 나아가서 카페 업주들이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불편해하는 이들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치인들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는 이래저래 눈치를 보면서 이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환경부가 세종시에 있죠? 네. 세종시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주도는 입장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면 욕받이가 되고 끝나버릴 이야기가 되니까. 그동안 욕무어가면서 이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시행된다 하면서 설득해가면서 어렵게 이렇게 끌어왔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 제주도는 그런 입장 밝히고 있고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도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2040 플라스틱 제로섬 기본계획을 선언하고 발표했는데 이 제도가 제주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돼요. 이게 지금 올라간 게. 그래서 지자체 자율로 하게 되면 제주도는 어떻게 합니까? 어제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확실한 답은 없었습니다. 양재윤 제주도기후환경국장은 지난주 개정안 의견 수렴 기간에 지자체 자율시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언하기 어렵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면서 법률 법안 통과 결과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개정안을 좀 지켜보겠다는 거죠. 일단 그 법안이 통과될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그 이후에 환경부의 태도도 봐야겠고 그 이전에 환경부가 또 어떤 입장을 의견을 또 제출하는지 또 유심히 바라봐야겠습니다. 어쨌거나 환경부 정부의 입장은 후퇴했다는 것은 좀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케이블카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건가? 이쪽에 좀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건가?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수소트램입니다. 네. 제주 수소트램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중간 보고 결과와 거의 일치합니다. 제주도가 2030년 수소트램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14일에 밝혔는데요. 이날 제주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거든요. 이날 용역진이 제주 수소트램의 60%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토부의 도시 철동망 구축 계획 수립 요건인 요건을 충족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토부의 계획 수립 요건이 비용 대비 편익이 0.7 이상 되어야 되는데 제주도에 두 개 노선을 설치할 때 비용 대비 편익이 0.77로 나와서 60%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됐다는 건데 요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0.7이 넘어가면 국토교통부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지 반드시 해준다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고요. 거기 이제 신청을 하겠다 이건데 그리고 0.77이라는 게 경제적 타당성이 완전히 타당한 게 아닙니다. 비용 대비 편익 그러니까 사업비를 얼마나 투자한 일을 투자했을 때. 옛날에는 이거 1 넘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맞습니다. 1이 넘어야 적자가 아닌 거거든요. 말하자면요. 그러다 보니까 1은 안 넘었고 어쨌든 이 수수트롬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은 조금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0.7 나온 거는 이제 뭐 적자가 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주변이나 개발되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들을 봤을 때 교통이나 이게 좀 해도 되는 사업이다라는 그 결론을 낸 거고. 노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도로 보여드리면 굉장히 쉬운데요. 최종적으로 제시된 트램 노선과 사업비 규모는 이전 중간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과 별반 다를 바 없거든요. 용역진이 제시한 노선을 보면 노영동 월산 정수장 그리고 연북로 도청 공항 용담동 제주항을 연결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총 11.74km 구간이고요. 총 사업비는 4,391억 원 가량입니다. 예전 우군민지사 때였네요. 이거 그때도 용역 한 번 했었는데 노선이 조금 좀 바뀌긴 했습니다. 자 이게 뭐 그 수소트램으로 용역을 진행했는데 전기배터리 트램 수소트램 뭐 어떤 게 좋냐라고 했는데 용역진은 수소트램으로 아예 결론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수소트램은 전기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전기배터리 트램 보다 가격대가 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제성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개발 단계예요 사실. 상용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수소트램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용역진도 수소트램을 전제로 추진했다 볼 수 있습니다. 수소트램 설치만으로는 BC가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비용 대비 편의. 네. 이에 용역진은 렌터카 차고지를 겸한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하고 이 비용 대비 편의익을 올려서 잡았고요. 렌터카 이용 및 시외버스 환승을 위한 트램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도민생활 편의보다 관광객과 공항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노선을 짜고 다니냐라는 지역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용역진이 수소트램으로 최종 결정한 데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도 분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원이 절실하니까 지금 국가에서 수소경제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넣은 거군요. 네. 가령 국토부는 국내 디젤 화물열차를 2030년 안에 퇴출한다는 그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후에 디젤을 연료로 쓰는 열차를 전기 혹은 수소를 연료로 쓰는 열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트램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죠. 네. 무엇보다 노선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동선이 아니다. 그 노선이 그런 지적 나오고 있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 오일장 같은 경우도 안 지나가고 또 주택지와 상가를 잇는 그런 노선이 아니라 공항과 제주항을 잇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노형의 환승센터 그것을 잇는 것이 핵심이고 병원이나 시장 같은 것들은 좀 적고 학교 같은 것들도 역시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지적 나오고 또 트랩만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세수를 감당할 거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